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메트로타운에 위치한 보사의 쏠하우스 6035입니다. 쏠하우스는 2028년 말에 완공될 50층짜리 하이라이즈 콘도로 서쪽으로는 도보 5분 거리의 센트럴파크와 다운타운에서 서리까지 연결된 엑스포라인의 중심인 테르슨역이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메트로타운 쇼핑몰이 위치하여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쏠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세대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발코니를 솔라리움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플로트셀링 윈도우로 버나비 센트럴파크와 다운타운 그리고 놀슈얼 마운틴의 아름다운 뷰를 즐기실 수 있고요. 쏠하우스는 다양한 플로트 플랜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가격대도 다양하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께 한시적으로 적게는 2,500불에서 많게는 1,000불까지 바이어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전매비 또한 기존 3%에서 0.75%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스튜디오를 제외한 모든 유닛의 파킹 1개가 포함되어 있고 모든 유닛의 스토리지가 1개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파짓은 20%를 약 2년에 걸쳐 5%씩 분납하시는 구조라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얼리바이어 인센티브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니 프로모션이 끝나기 전에 스티브한 부동산에 바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